길고양이가 드디어 현관에 들어와서요 간식을 언제 줄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자나 소세지 이런거는 고양이가 안 먹던데 고양이는 고기나 생선 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얘는 빵도 안 먹어요 너무 웃긴다 안아 안아 아 어떡하지 고기가 없는데 생선도 없고 어떡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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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나 아침에는 계란후라이를 해서 줬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같은거 주니까 자꾸 길고양이에요 근데 어느새 이만큼 와요 도망가지도 않고 근데 만지기는 안해요 하루종일 간식을 기다렸다는 거지 자 보자 우리 강아지들은 과자 먹고 너는 안돼 야 안아 자 아까 걔한테 뺏겼어 걔한테 뺏겼어 네 네 과자 줄 건데 강아지들은 아멘